아시는 표정의 안동유씨 정답은?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 정답입니다. 퀴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퀴즈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된 것이죠. 퀴즈 프로그램에 날았는데 마침 상금도 타게 되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러니까 더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고 회사에서도 예전에 어두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젠 그의 새로운 취미활동이 동료들 사이에서도 관심거리로 떠올랐죠. 가장 크게는 얼굴 색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낯빛이 별 좋지는 않았죠. 이렇게 역상한다고 그럴까 해서 얼굴이 검은색 계통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얼굴빛이 일단 좋아졌어요. 오늘은 퀴즈 프로그램 동호회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서울 성곽길. 한 발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새소리가 들리고 한 전이면 딴 생각나요. 진짜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거리를 구경하는 또 하나의 취미도 생겼습니다. 퀴즈 프로그램 동호회답게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은 퀴즈. 스스로 찾아 나선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 그것들은 분명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할 때 우리 뇌가 바짝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원활히 자극을 받는 데는 취미활동, 취미활동 중에서도 새로운 취미활동에 한번 도전을 해보라. 하지만 세상엔 재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백순화 씨도 그랬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마흔을 넘고도 아직 미혼인 그녀. 특별히 재미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다람쥐 챗바퀴, 어쨌든 내가 다람쥐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꾸 막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사람들하고도 만나는 것 횟수도 줄게 되고, 나가기도 싫고. 29살의 조수진 씨. 그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냥 진짜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먼저 두 사람의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와 상담, 뇌파검사 등을 통해 나타난 그녀들의 상태는 조금 심각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두 분이 스트레스가 꽤 높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어떤 어른들도 좀 겪었고. 우리는 그녀들과 함께 다시 즐거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4주 후에 그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선 심층 상담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즐거움을 찾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길러주는 옵티미스트 강의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두드리면 된다는 아프리카 악기, 젠베. 획소나 씨의 표정에서 변화가 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입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에 꼭 보고 싶었다는 개그 프로그램도 관람했습니다. 20년 만에 공연 관람이라는 백순화 씨. 이런 경험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4주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난 두 사람. 단조로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한 발 내딛기가 그녀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궁금하네요. 붉은색 위주의 불안한 상태에서 푸른색 위주의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조수진 씨의 뇌파. 백순화 씨는 교감 신경계가 눈에 띄게 활발해져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전혀 인생의 재미를 찾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었던 분들이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에너지를 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녀들은 즐거움의 열쇠를 찾은 것일까요? 그렇게 한 번 울고 나고 하니까 웃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가서 웃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쌓였던 게 좀 풀리고 즐겁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인터넷에 사연 하나 올린 건데 제 생활,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바뀔지 몰랐거든요. 4주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있냐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서 흥겨운 시골 무도회 온화한 미소를 띄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녀들 행복을 그리는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인데요. 그는 평생 동안 비극적인 주제를 단 한 점도 그리지 않은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극심한 병마와 싸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뒤틀리는 손 때문에 손가락에 붓을 묶고 그림을 그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행복을 그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림 그리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릴 이유가 없다. 평소 르누아르가 즐겨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즐거움, 그것이 바로 그의 고통을 잊게 해준 묘약이 아니었을까요? 지난 5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개됐던 일본인 이비누과 의사 오그라 스네코 씨. 그녀는 2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암과 공존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유방에서 시작된 그녀의 암은 폐로, 간으로, 늑골로 온몸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면 그녀는 댄스 교습소로 달려갑니다. 보호대 없이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춤추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라 말하는 오그라 스네코 씨. 그런 그녀를 6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이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의 그녀. 오늘은 크리스마스 댄스 파티에 참가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암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댄스 대회에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열심히 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리허설에서 계속 틀리고 엉망진창이라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듬성듬성 빠진 그녀의 머리숱이 고통스러운 병과의 싸움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참가팀들의 화려한 춤이 이어지고 오그라 스네코 씨의 순서가 다가오는데요. 무대 뒤에 그녀가 유난히 초조해 보입니다. 드디어 그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너무도 편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지만 여전히 춤추기를 멈추지 않는 그녀. 암 발병 당시 3살이었던 딸. 20살이 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밀었는데 어느덧 25살이 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오그라 스네코 씨. 분명 암에 걸렸으면 활동이 될 것 같아요.